안녕하세요. 1분라디오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심리분석사 1급과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준비를 위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각각 한 강씩 들었는데요. 음... 심리분석사에서는 오늘 MBTI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들었고요.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남을 알기 전에 저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 유튜브 댓글, 오픈 채팅 환영합니다.